두 분께 고맙단 말을 드리고자 이리 오시라 했습니다. 드시지요. 예. 차 맛이 어떤가요? 이 마치 혁 끝에서... 어찌 손자병법을 읽고 계시는지요. 저 책을 읽어봤습니까? 선고하옵니다. 헌데 마마께서는 왜 남자들이 다 읽는 병법서를... 여행이라 해. 꼭 수만 놓고 살라는 법은 없지요. 사는 게 곧 전쟁이거네. 어침장. 예 마마. 아니 그렇습니까? 그것은 원래 삼국지에서 나오는... 헌데 소인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읽었사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걸 병법에선 최선이라 하는 거겠지요. 맞싸웁니다. 근데 현실이 달라서 문제죠. 아니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... 아니 그러고 있으면 누구를 바보로 한다니까.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나. 안 그렇습니까? 이젠 마마, 필세. 이를 지키게. 그대 말이 맞네요.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. 마마. 아하. 아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